이번 미션은 동상 이 몸으로 제작진이 제시한 사친 현상 문제를 듣고 입으로는 정답을 손가락으로는 오답을 표시해야 통과입니다. 과거 게임이야 과거 게임 아 어떻게 이렇게 와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네 4명만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서 나이가 무조건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사람당 3번씩 합니다 한 사람당 3번씩 합니다 더하기 곱하기 빼기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 김종욱 씨부터 유지혁 씨로 갑니다. 손 따로 목 따로 시작 2 더하기 1은 3 3 3 3 3 4 유지혁 박자가 왜 이래 아니 입을 이상하게 했어 미안해 2 4 2 4 2 4 4 4 4 4 그런데 마지막에 약간 귀여운 표정 신고 이렇게 하고 누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누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2는 보통 이걸로 하는데 이걸로 하는 거 귀여운 점을 하는 거야 이번에 오빠 입 다 걸렸어 야 석진 씨 고만해요 야 석진 씨 고만해요 야 정국이 정국이 민망하잖아요 고만해요 고만해요 얘가 나랑 그런 사이 얘 부끄러움 안으래요 아니 혼나지 좀 마요 대화야 대화가 왜 혼나는 거야 장난이 형 정말 지석진 씨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부터 할게요 이게 박자 어려운데 잘 봐봐 갑니다 시작 손 따라 몸 따라 시작 7 더하기 2는 9 6 빼기 3은 2 이 형 2 했잖아 2 이 형 2 했잖아 형이 지금 2 했잖아 너무 자신 있게 형 왜 귀여운 척해 왜 귀여운 척해요 야 이게 어려워 왜 이걸 이렇게 못하나 야 해봐 어려워 아니 이걸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해서 저런 힌트 지급은 실패입니다 아 이건 인정이다 인정 야 이거는 진짜 스파이들 누구야 스파이들 날로 먹는다 이거는 아 스파이들 서로한테 뭐라고도 못해 먹방도 못해 다 들리니 뭐 근데 대충 알겠어 나도 아 이만